리버스 3번 배치인데요. 더블 쿠션을 선택할 경우 3쿠션이 될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3쿠션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리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두께와 당점으로 쳐야 할까요? 리버스 1번, 2번 배치까지는 첫번째 쿠션에서만 역회전이고 2쿠션, 3쿠션에서는 재회전이므로 적은 힘으로도 득점하는 데는 충분했지만 이번 배치에서는 3쿠션까지 모두 역회전이므로 2전 방식으로 치면 두께와 회전이 정확했다 하더라도 힘이 모자라서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두께와 회전에 더불어 빠른 큐스피드까지 요구되므로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리버스까지 연습이 되었다면 수비된 난구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되므로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리버스까지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